2000년 만에 나타난 베드레헴의 별, 다가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베드레헴의 별이 나타난 그 시점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시간, 그에 관련된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가 경제적인 흔들림과 또 최근 서구에서는 잘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만 부채의 지금 3차 대전을 얘기할 정도의 아주 급박한 러시아 국경선의 어떤 군사 관련 시설 또 이동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주로 러시아나 체코 그쪽에 계신 워처 분들이 알려주시고 계시고요 멕시코에서 이번에 의료올림픽이 있는데 최근에 지크 바이러스에 대해서 잠잠하죠 그런데 멕시코 현지 언론 소식들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의료 병원들이 자기네들은 준비된 게 없다 하면서 자기네들이 감당할 수 없다 하면 하고 정부도 아주 힘겨움을 얘기하는 예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또한 지금 여러 선수들도 참가하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포기하는 선수도 나오고 있고 또 지진을 세계적인 현황을 보면 여기 작게 오른쪽 중간쯤에 있지만 지진 상황을 보면 지진 발생 정도가 몇백배 늘어났죠 최근 몇 년간 이 땅의 흔들림 한글도 얼마 전에 지진 울산 앞바대에서 났다는 게 있었죠 이렇게 세 개는 이런 거는 그냥 소수에 불과하죠 누가 보금의 21장 25절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오는 소리를 내놔요 혼란 중에 공감이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양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과 별에도 어떤 사인을 보내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장 14절에 여러 번 나오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창고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리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하셨는데 여기서 만드시는 우주 공간에 그 해안과 별과 달이 어떤 낮과 밤, 계절뿐만 아니라 어떤 사인과 시즌 히브리어로 모에 들어가서 appointed time 하나님의 정기죠 하나님의 보내시는 사인의 징후로 쓰시겠다는 그런 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 하늘에 있는 사인 중에 지금 베드레엠 별이 2000년 만에 나타난 게 작년이죠 베드레엠 별은 처음 나타난 게 동방 박사가 베드레엠의 별을 보면서 향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됐죠 그 어디서 탄생하신 곳을 찾아갈 수가 있었어요 베드레엠의 별은 금성과 목성 그러니까 비너스와 주피터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빛을 발할 때 가장 빛나는 별을 발하는 게 베드레엠 별입니다 이 상태가 2000년 만에 2005년 2015년 작년에 6월달하고 놀랍게도 10월달 두 번을 걸쳐서 나타난 거예요 그 전에도 무슨 사인이 많이 있었죠 하나님 절기에 그 절기에 6월절 초막절 첫 번째 절기가 끝의 절기에 초막절을 2년 연속으로 똑같은 6월절 초막절에 텍트라드 현상이라고 전 이렇게 4번 나타난 것을 이 현상이 있었던 거죠 계기 월식이 붉은 붉은 빛 흑빛 달이 비쳤어요 6월 2장 31절에 나온 것처럼 오늘은 그 베드레엠 별 아까 얘기 드렸던 베드레엠 별이 그때 예수님 탄생 때 나타나서 깨어있었던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 탄생을 알고 그 별을 따라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탄생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때 나타난 이후에 2015년에 나타났는데 예수님과 예수와 관련된 거죠 이 베드레엠 별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베드레엠 별이 지금 2015년 작년에 나타난 우리가 지금 오늘 2016년 지금 7월이죠 7월 10일 11일이죠 이때 지금 와 있는데 놀랍게도 여기가 사자자리고요 여기 밑에는 처녀자리인데 이 선상에 그대로 내려오고 있어요 처음 나타날 것은 리오 사자자리에 처음 등장해서 두 번째는 사자자리 뒤에 다리 가까이 갔을 때 쉬울 때 나타났어요 오래 다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베드레엠 별이 금성과 목성 비너스와 주피터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여기서 비너스에서 분리돼서 주피터 목성 킹 플래닛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상징적인 킹 플래닛이 킹 플래닛이 유다 지파의 상징이도 한 이 사자자리의 발을 떠나는 시점이 지금 있고 계속 이 선상에서 이 목성이 킹 플래닛이 밑으로 내려와서 쭉 내려와서 내년 2017년 가을 9월 23일 9월 23일 여기 유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2절에 해당되는 구절이 있죠 그 상징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베드라엠의 별이 유다를 상징하는 사자자리에 나타나는데 유다 지파 유다 지파를 상징합니다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일까요 유다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게 상색이죠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니까 그러면서 열두 지파가 있죠 열두 아들 지파가 있습니다 열두 지파가 있으면서 그 중 한 지파인 유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아가 탄생하시죠 그 유다 상당히 중요한 거죠 유다 지파의 상징인 이 사자자리 베드렘 별이 처음 진입을 하면서 두 번째 2000년에 나타난 별이 두 번 이렇게 사자자리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비너스 비너스는 모닝스타라고 그래서 아침에 별 이렇게 유한 캐시록이 나오죠 이렇게 분리되면서 주피터가 목성이 발을 벗어나서 밑으로 계속하는 게 한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너무 엄청난 일은 이 지금 2015년에 난 이 별자리의 이것이 언제 또 나타나냐 딱 7년 후에 나타나 또 베드렘 별이 7일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되게 중요한 숫자죠 2023년 그러면 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베드렘 별 2015년에 6월에 나타나서 지금 여기 2015년 10월로 여기 왔고요 그 다음에 올해 2016년 7월 13, 14 이를 서른 시간으로 시간으로 이제 발을 벗어나는 때에 있는데 이것이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10절을 보면 한국어로는 원래의 One King James Bible 버전 영어로 되어있는 것 그대로 해석이 되어있지 않더라고요 그 구절을 살펴보면 여기 이렇게 되어있죠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Skeptish or naughty 퍼펌먼 주라 거기는 맞아요 그 다음에 임금이란 건 없지만 하여튼 왕의 지휘봉이란 상징이 되어있죠 Nor a lawgiver 그러니까 lawgiver law는 항상 토라의 의미를 받고 있죠 하느님의 말씀들 lawgiver nor a lawgiver from between his feet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선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되는데 유다를 떠나지 않고 그리고 until shula come shula 가 오시기 전까지 shula 가 오시기 전까지 and unto him shula the gathering of the people 그리고 그리고 가 없는데 shula 가 오신 다음에 오시고 그리고 unto him 그의 앞에 shula the gathering of people 그의 사람들이 모일 거다 라고 하셨는데 unto him shula the gathering of the people the skeptish shall not depart from judah nor lawgiver from between his feet 그러니까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거라고 그러셨죠 until shula 가 오시기 전까지는 발 사이로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 구절이 예전에 다 이루어진 거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하느님의 말씀 중에는 이렇게 반복할 때가 있죠 이루어지는 게 이래서 초막절에 예수하께서 오셨죠 그런데 다시 천연왕국제 이 발을 디딜실 때는 또 초막절이라는 상징이 같이 함께 오시는 그런 때로 또 다시 이루어지는 거니까 지금 유다로부터 shula 주피터가 목성이 주피터가 예수하를 상징한다고 했죠 킹파넷이니까 이게 발을 아까 발 feet에서 떠나기 전까지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떠나는 때가 지금 며칠 후에 떠나요 그런데 그때 gathering of his people 그 사람들을 모으신다고 하셨는데 이 모음이 어떤 걸까요 환난기가 일어나기 전에 대사관냐 전서 대사관냐 전서 4장을 보시면 죽은 예수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우리가 역시 영원한 영적인 몸으로 바뀌는 구절이죠 4장이 그것이 모이는 거죠 하느님 앞에 그럼 과연 그 구절이 이거하고 관계 있느냐 관계 있을 수 있죠 여인하고 볼 때 이 환난기로 만약에 본다면 여기 그 여인이 해를 입고 달에는 달에 밑에는 달이 있고 12개 멸류관에 썼죠 환난기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환난기 중간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바로 천여자리에서 여기는 그림이 이걸 볼까요 주피터 목성이 여기서부터 버거로부터 나오는 해산의 고통을 낳는 때입니다 이건 전무후무하게 7천 년에 한 번 있을 사인이고요 이것도 지금 엄청난 사인이 있는 거예요 사인을 보내신다고 하셨죠 하늘과 태양과 별을 통해서 하늘과 별과 태양의 사인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베드랜 별이 2000년만에 나타났어요 베드랜 별은 예슈아의 상징적인 별이죠 그리고 2016년에 나타난 15년에 나타난 이 베드랜 별이 비너스와 주피터 금성과 목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이 이제 목성인 킹플라넷이 떠나고 있는 거예요 떠나고 그래서 이 베드랜 별은 언제 또 나타난다고요 7년 후에 2023년에 나타나요 물고기 자리 근처에 엄청난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한축돼서 얘기해서 혹시 성경적인 배경이 없는 분들이 들으실 때는 조금 이해 안 되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신 지금 별과 달과 마지막 때 보라고 하신 별과 달과 태양에 있는 사인들이 지금 다 지금 2015년 2014년에도 다른 사인들이 있었지만 특히 이 베드랜 별부터 시작한다면 2015년부터 쭉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올해가 무슨 해인가요 그러니까 히브르 달력으로 우리가 걸쳐있는 그 시간대로 보면 히브르 달력이라는 건 오리지널 하나님 창조대로 그로 봤을 때 주블리 이어 주블리죠 50년 된 50년 주기로 되는 50이라는 성경의 7, 8, 12, 50, 49 다 중요하죠 주블리 헤라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때 우리가 살고 있고요 그리고 유다가 집화 예수아가 오신 그 집화 그 집화에 관련된 구절 중에 유한계식 5장 5절에 뭐가 있나요 그런데 장노들 가운데서 하나가 나에게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집화에서 난 사자 곧 다위 세뿌리가 승리하였습니다 그가 이 일곱 봉인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습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인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죠 인을 떼시는 거니까 유한계시록에 있는 인의 인은 엄청난 이들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그건 시작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구의 흔들음이 엄청나게 일어나질 겁니다 나팔 심판 그래서 보울 심판 인의 심판만 해도 벌써 사분의 1인구가 죽게 되고 대지진이 일어나고 별이 떨어지고 그런 것들 다 있죠 기근 경제공황 일어날 거고 적그리소가 나타날 거고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유한계시록 13장에는 또 666 오른손과 이마에 666을 통해서 그 짓게 없으면 사고팔을 못하겠다는 거죠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적그리소가 나타나서 경제공황이 되면 이런 어떤 마이크로칩을 해서 강제로 칩을 받게 해서 그게 없으면 사고팔을지 못하게 하는 어떤 시스템을 가려고 하겠죠 아무튼 이렇게 엄청난 데에 살고 있는데 이거를 다 피할 수 있도록 너희는 태어 기도하라고 하셨죠 피하고 관련된 거는 그 전 기도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된 자들을 먼저 데려가시러 오십니다 베살렐 전서에 준비된 사람들이 굳이 환란기를 갈 필요가 있을까요 환란기가 있는 이유가 뭔가요 환란기는 이스라엘 아직 깨어있지 않는 이스라엘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메시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라이트들과 이방인 중에 아직 클린싱이 아직 예수아의 신부로서 돼 있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게 깨어있지 않는 교회들이 가는 게 환란기장 그 구절들은 다 이미 성격에 나와있고 지난 비디오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엄청난 이 시간대에 여러분은 지금 어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다 읽어보시고요 비유로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 다 잠들고 오신다는 거를 이제 다시 늦어지시니까 다 잠들었는데 오신다고 이제 다시 또 메시지를 받으니까 다섯 명만 끼어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아를 맞을 준비를 하는데 등불을 막 지피기 시작했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할 때죠 발자국이 지금 바로 앞이에요 바로 지금 이 엄청난 때 지금 환란기가 이때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환란기 표시 다 나와있고요 더이상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흔들어야지 알 수 있을까요 환란기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뛰어나서 정말 예수아를 기다리고 준비되는 영웅적인 사람으로서 주신 예복을 깨끗이 해서 매일매일 정말 있어야 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7년 후에 다시 이 베들렘 별이 보인다는 것은 환란기는 우리가 야곱의 환란이라고 해서 7년을 보죠 7년 후에 오시는 별이 아닐까 전무후무한 베들렘 별 탄생하셨을 때 보이는 별 또 우리 세대가 지금 보여주시는 별 그리고 7년 후에 있는 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키아 가돌라 나는 아무튼 엡서 은 작고 recipro